자, 안녕하십니까 이번 해볼건은 섀도우2가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어깨 고고씽 제발 어깨 박았다 박았다 모르고 갔다 박았어 오케이 1페이지 끝내줍니다 아 여기서 잡으면 안되는데 옆으로 꺼내올게요 좀 걸리더라 좀 걸리더라 뭐하고 있는지 보여야될거 같네요 그 이유가 진심으로 만들个 섭섭 섭섭섭 섭섭 오케이 가벼지 아 빠르다 역시 갓도 갓을 하나 꼭 붙여줘야 되겠어 천천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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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너무 자주 나온다 아 맞아 연막탄 안해서 이거 맞으면 안 맞는데 아 어쨌든 피하면 좋지 오케이 아니 왜 차트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기부티 아이고 절이야 아 이거 각인데 껴줘야 되는데 마무리 오케이 이것이 샤드워 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어 여기도 조각 안 넘었는데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rankings 오 반갑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.